오늘은 안전! 왜 이렇게 나가기도 싫다? 얘랑 내 배탐이라고 느낀 게 있는 거 같아. 아 난 하나만 나 여기 있어도 그러고 있지, 가만히 쉬고 있어도 좀 답답한 느낌이라고 그래, 그냥. 아.. 아.. 내 용이 오마.. 꽉꽉꽉이고 탁탁하잖아 근데 내가 그때 우리 나 출근에 갔을 때 너랑 깎아야 되네 밑에 잔디 있고 웨딩할 수 있는데 청주에서? 어, 그릴러리 그때 네가 사진 찍어주고 여기 원래 에이징장 한 날 그런 데부터 그런 데부터 웃뚫린 것 같나? 그것도 막혀있는 거는 근데 진짜 뭐 그냥 바다같은 느낌이 있어야 돼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바다같은 거 그럼 강릉이나 이런 타입이 그랬으면 맨날 회원대 먹는 건가 포항하잖아 그래도 그래도 바다 보고 있으면 이쪽에는 뭐 차있어 일로 보고 있으면 나 대학교 때 너도 니니 만날 거야 니니는 싫어 내가 왜 혼자 가냐 근데 하는 마음이란 게 개인시간 있어야 돼 어, 그냥 말은 못하겠고 아, 니다 없을 때였잖아 그래서 니니는 저도 좋았어 그때 그렇게 말은 못하겠고 남자라는 게 똑같은 거 나도 싫어 혼자 있는 시간 너무 싫어 있어야 돼 심지어 같아 맨날 그랬어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 근데 그걸 이해 못해 못하는데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며칠 만났잖아 그때 또 아, 지금 개인시간 나도 있어야 돼 며칠아 pineapple 워어 케이스